자, 전국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가 9평이 끝났을 때 매년 늦게 오는 것은요. 많은 수험생들이 9평 직후에 정말 초몰입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가장 집중이 잘 되고요. 또 효과도 탁월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그 잘못된 습성도 상당히 많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9평, 총평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시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수능이라는 것은 시험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고 해서 점수가 그대로 구현되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수능은 시험 그 이상이랍니다. 1년 동안 공부 잘한다고 했고 몰골 점수 잘 나왔는데 수능장 가서 개망했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수능장에서의 변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죠? 긴장된 순간에 심리적인 것도 흔들리고요. 모든 건 심리제에서 비롯되겠지만 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수능장에서의 변수 1, 교과 내용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유체역학, 유체정력학과 유체동력학인데 사실 이 유체정력학과 동력학, 이 유체역학이라는 파트가 우리가 좀 애로를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상 가장 모든 단어 중에서 공부한 경험이 이런 단어가 어울릴까? 공부한 스펙이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의 고3 수험생 여러분이라고 해봤자 고2 때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한 9월, 10월? 그 제일 끝부분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거의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또 우리 수능 연령인들도 이제 1년에서 2년째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공부한 경험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받아 봤을 때 거기서 당황을 한 일이 많이 생겨요. 왜? 문제풀이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본은 쉽당 아니라 중요하다라고요. 제가 이번 강의 여러분 또 한 번 우리 한 번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유체역학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내용이 이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랍니다. 그런데 워낙 그 문제풀이에 급급하다 보니까 또 킬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자꾸 어려운 이런 거 막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막 이겨내야 될 것 같은 물론 공부하는 자세에서는 그게 필요하겠지만 자, 평소에 개의치 않던 부분에 대해서 자, 수능장 가서 연구 모드로 바뀌시는 분들 그날은 작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별로 그런가보다 했어요. 문제풀 때 왜 답내려고 급급했거든. 뭐 답내고 이렇게 푸는 거 저렇게 푸는 거 별로 의심이 안 생겨요. 그런데 수능장만 가면 왜? 도대체 왜? 왜? 왜 연구 모드로 바뀌고 그제서야 왜 의구심이 발동했느냐 스스로 그런 빌미를 제공해 놓은 거예요. 스스로가 자, 그 이유는요. 선명하답니다. 자, 제가 이거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수능의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1,8 수능 문제였는데 지금 이렇게 물체가 끈에 매달아서 바닥에 묶여 있어요. 저게 추가 있고요. 유체가 있고 이때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또르르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H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게 자, 여기 압력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공부하신분도 그런 분 생기는데 그래서 봐, 여기 파스카 법칙 하니까 어, 그래. 여기 대기압, 여기 로지 H 대기압도 로지 H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어? 여기 물체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게 왠지 뭔가 좀 요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자,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보면요. 이 워낙 유형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유형 나누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나눈 유형들은요. 대부분 겉모습으로 나눠놔요. 뭐 빈면 유형이니 뭐... 뭐... 북평에 나왔지만 뭐... 로봇 유형이니? 로봇 문항이니? 또 예전에 역학자평에 삐에로 한 번 나왔더니 삐에로 문제니? 이런 식으로 겉모습에다 나누었기 때문에 그 겉모습이 바뀌었을 때는 도대체 뚫고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형풀이 조심하셔야 돼요. 딱 기출된 거 가지고 유형을 나누놓으면 너무도 좋죠. 딱 길이 밝혀져요. 풀이법의 루트가 딱 정해집니다. 그것만 반복하면...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에다 여러분의 길을 들였기 때문에 내용은 어차피 똑같은데 불구하고 겉모습을 살짝 바꿔놓으면 뚫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제는 풀고 답내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연구하고 도모하고 대책을 세우세요. 자기 손에 한 번 들어왔던 문제는. 자, 여러분 우선 이 말씀 드릴게요. 이번에 9평 20번 그 다음에 수안 모의편에 3회 19번이 있는데 제가 지금 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겉보기에 제발 쏠려가지 마시고 이 문항이 중요한 이런 게 아니라 이 문항 속에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며 정작 중요한 교과 개념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는 거야. 하드위를 나누다 보니까 부력 문제, 파스칼 문제 여러분 그러죠. 저는 부력 문제 잘 안 돼요. 저는 파스칼 문제가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력이라는 것 자체가 파스칼 법칙이 없으면 나타나지가 않는 얘기예요. 자, 부력이란 뭡니까? 부력의 크기가 밀려난 유체의 중력을 위를 거라. 이것이고 부력이라는 것은 왜 나타나는 거냐. 압력차에 의한 힘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유체 속에 물체 잠겼었을 때 자, 여기에 압력에 의한 힘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압력의 짝대기 이런 얘기하잖아요. 대기압. 이 힘이 계속 누적이 돼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로지 작은 H. 이것과 이것의 합. 이 압력에 의한 힘과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대기압 더하기 로지 왕창 큰 H. 여기서의 이 압력이라는 것은 바로 대기압과 로지 왕창 큰 H의 큰 합이 되는 건데 이 유체라는 것은 방향을 가리질 않아요. 만나는 면마다 직각으로 작용합니다. 만나는 면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각으로 이 힘은 압력에 의한 힘은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압력에 의한 힘과 물론 작용점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한 게 맞지만 이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 압력에 의한 힘 이것의 차가 바로 부력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걸 블라블라블라 정리해봤더니 로비지가 나오더라. 해석을 해보니까 로비지는 원래 중력이거든 물리량이. 근데 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압력차에 의한 힘으로 블라블라 간단한 산수야. 로비지가 나왔어. 그걸 해석하니까 로우가 부피 V만큼 밀려난 유체의 중력이더라. 그래서 크기를 그렇게 따인다는 것이고요. 그냥 무조건 로비지 로비지 콩나물 파티하지 마시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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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푸는 건 죄악입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몇 개월 준비되는 거고 남은 2개월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겁니다. 이제 다듬으세요. 집약하십시오. 자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부력이란 압력차에 의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평이 20번에도 그 물체가 이 수면가에 있을 때 이게 이게 도대체 결국 이것이 유체의 정력학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압력이고 유체의 정력학을 지배하는 가장 큰 규칙이 바로 파스칼 법칙입니다. 파스칼 법칙 없이는 부력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자 수한 모의편에 3의 19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쪽 가범 그림에서 이 물체가 W의 무게를 갖고 있고요. 밀도는 2로 제로짜리야. 그 다음에 B 액체하고 A 액체가 있는데 B 액체는 로제로 3로제로 그리고 이 위에 B에만 잠긴 부피가 5분의 4V제로 그러니까 전체의 부피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줄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랫부분 그러니까 A에 잠긴 부피가 V제로 역시 전체는 안 가르쳐줬죠.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거 궁금해하지 않으면 수능장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B에 잠겼고 밑에는 이 정도 V제로가 3례제로 잠겼다. 이러면서 물어보는 것이 이 줄이 당기는 힘과 그리고 여기에 B에 잠긴 이 부피가 몇 V제로니 이걸 이제 묻는 거란 말이다. 그런데 뒤에 해설지 이렇게 써있더군요. 물론 여러분들 제 시간 30분 안에 20개를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려면요. 로우 부이지 로우 부이지 로우 부이지 논술해요? 논문 씁니까? 우린 수능을 보는 겁니다. 뇌가 있어요. 뇌가. 자, 왜? 무조건 로우 부이지. 이것만 하지 말고요. 뇌가 작동해야 돼요. 자, 딱 보면서 일단은 전체 부피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현재 이 부분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이 로제로하고 3로제 눈에 띄고 바로 이 부피의 비율 그러면 아, 그래? 이거, 이거의 높이비 이걸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거 H0고 이거 H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지 나오면은 전체 부피도 나오고 잠긴 부피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손이 가면서 손이 가요, 손이 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생각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손이 가면서 그래, 부력이란 게 뭔데? 압력차에 의한 힘을 얘기한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 여기서 뽑아 쓸게요. 일단 이 물체의 중력은 2로제로짜리를 했어요. 중력은 로비지가 중력이야. 그러니까 2로제로 그 다음 높이 곱하기 면적 자, 면적 그냥 우리 S라고 하자. 그럼 H 더하기 V, H0, S 이게 부피입니다. 러비, G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이 물체의 중력이고 지금 웨이 작업을 하는 건데 아, 부피 궁금해 해야지.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여기 V0, H0니까 이게 H가 얼마 이거 따지면 되는 거다. 그 다음 부력을 얘기를 하는데 부력이 뭐 뭐 이거를 뭐 V, B 이거를 V, 뭐 A 이러지 말고 기본은 쉽다라 중요하다. 부력의 본 뜻 본 정의 정의 정의만 살기되다. 압력차에 의한 힘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대기압에 의한 힘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어떨까요? 대기압은 계속 여기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기압에 대한 것 전달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로지 왕창 큰 H 이거에 대한 것도 여기에 분명히 전달이 되겠죠. 이때 이 대기압 여기도 대기압 있는 거는 어차피 차이를 얘기할 거니까 빼자. 상세시키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간 이 압력 이것이 바로 이제 위아래의 압력차가 될 것이고 그것이 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라 했어? 유제정력학 제가 뭐라 했어? 압력의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 내년하시고 압력의 짝대기 그랬잖아요. 자 요거 압력의 짝대기 요거 압력의 짝대기 이 얘기했잖아. 이것이 바로 여기에 압력에 의한 힘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 로제로 GH 자 보태기 3 여기는 3로니까요. 3로제로 그 다음 H제로 로제 O, G, H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압력이니까 반드시 뭘 곱해야 돼요? 지금 우리 힘에 평영하고 있습니다. 힘에 평영하고 있어요. 곱하기 이제 여기다 곱하기 뭐 해야 돼요? 면적을 곱합니다. 약간 이 면적도 곱했죠? 자 이거는 왜 했어요? 부피가 된 거야 이거 그러면서 S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자 봐봐 해놓고 보니까 야 위에 여기 H 3H제로 다른 거 다 지워지잖아요. 그쵸? H 더하기 2H 더하기 2H제로 봐봐 이거 H 더하기 3H제로 여기는 2H 더하기 2H제로 뭐 보이지 않니? H0는 H 어? 이게 H0래요 이게 그렇군 결국 이 부피기 밑에 V0 그러니까 위에도 V0가 전체가 얼마라는 거야? 전체가 EV0였다는 얘기예요. EV0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기 이 주례에 걸린 힘을 얘기했었죠? 얘들아 가 나 무슨 관계? 상관관계 상관관계 뭐가 공통이고 뭐가 차이가 생겼는지 봐봐 주례의 장력이 없어졌지 주례의 장력의 변화가 생겼지 없어졌지 그래서 부력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보세요. 아까 이거 위에 V0 했잖아요. 여기는 5분의 4V0 잖아요. 전체 2V0 구했잖아요. 밑에는 얼마입니까? 5분의 6V0 잖아요. 그럼 여기서 상관관계 보면서 말로 말할게요. 위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이구 부력이 더 추가가 되는 더 이제 물을 잠기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얼마 로제로 5분의 1V0 G 오케이 근데 밑에를 보니까 어 여기 5분의 6이었다가 5분의 5가 됐어 3 곱하기 5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작아졌어요. 덜 잠겼습니다. 3 곱하기 5분의 1 덜 잠겼습니다. 위에는 5분의 1 더 잠겼습니다. 부력이 더 커졌습니다. 얼마의 변화가 생겼죠? 5분의 5분의 2 5분의 2 로제로 V0 G 5분의 2 로제로 V0 G 그런데 여기서 이걸 W로 했거든 이게 뭐냐면 W라는 게 2 로제로 2 V0 G 이게 바로 4 로제로 V0 G 이거 얘기하죠. 그러면 5분의 얼마야 5분의 2에 다는 것은 자 몇 분의 W 나오겠어요? 여기다가 10분의 1 비하면 이거 되네요. 오케이 10분의 1 W다 원하는 게 바로 이걸 원했던 거다 이것이죠. 알겠나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이런 걸 보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생각의 근거라는 이런 것들은 강의를 듣는다고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강의를 들어서 많은 도움은 됩니다. 자극도 받고 하지만 자신이 하려고 도모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이 문제 갖다 풀고 저 문제 갖다 풀고 이러지 말고 자기 손에 들어온 문제랑 모의고사도 우리 얼만큼 많이 봅니까? 많이 보죠. 손에 들어온 모의고사만큼은 절대 달아하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그려보면서 상관관계 그리고 항상 풀이법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의 근거가 자연스럽게 가도록 하는 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의 근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정의 부력이라는 것을 무조건 러브이지 이게 아니라 러브이지 러브이지 이렇게 계산하고 VA 쓰고 VB 산속에 논술하는 게 아니라 부력의 본뜻 정의 압력차에 의한 힘 아 부피 궁금해했어 그래 높이를 궁금해하면 돼 아 그래 압력차에 의한 힘을 이용하자 바로 나오고 상관관계 그 장력에 없어짐으로써 어떤 부력의 변화가 생겼느냐 이런 바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버릇 가지는 것이 바로 순응적 사고력입니다. 그래야지 순응이 강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에도 이번엔 제가 순응장의 변수 두 번째래에서 또 여러분들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꼭! 끝까지 화이팅합니다. 뇌 작동하십시오. 뇌 작동하세요. 눈팅하지 마십시오. 꼭! 뇌 작동하세요. 뇌 작동 scream 뇌 작동하세요. 뇌 작동 technique 뇌 작동 뇌 작동 뇌 작동 뇌 작동 뇌 작동 뇌 작동 뇌ования 집